이 괴물아! 이런걸 들고 왔어! 엘리저 할 줄도 모르는데 아뇨 괜찮습니다 헤이 스톤서.. 스톤어스 이츠 샘퍼스 헬로우 웰컴 투 마이 채널 팔로우 미 플리즈 네네네 알겠습니다 슈 돌 안되고 원잽 로하 따닥 따닥 안되고 저공다이빙봇 잡기가? 확정인가? 다크 웨이브 이츠 샘퍼스 팔로우 땡큐 땡큐 포 유어 팔로우 미 예헤 노우 안되구요 노우 죽고 병맵에서 붙읍시다 여긴 제가 너무 불리해요 으아 미안 이 괴물아 한타서 줄이셔야 되거든요 잘 줄이셨네요 어 아니다 이 악마야 원 몰 끼옵 다크 웨이 뭐지 왜 안 피해졌어 에어레이드 3 타 안되구요 슈 돌 안되고 어퍼 슈 돌 한타서 줄이셔야 되네요 저도 왜죠 저걸 어떻게 막으셨죠 왜죠 헐 급한대로 콤보 막 쓰고 있죠 이렇게 게임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죽었나요 아싸 저 슬카이 잘 들어갔구요 하단 아니구요 하단 아니에요 지금 하단 쓰시면 어떡해요 노우 어퍼 백태쉬 어퍼 진짜 꿀이었다 와 쩔었다 쩔었다 하단 슈 돌 잘 깔아놨구요 좋아요 원투 빠밤 밟고 펴 에어레이드 2타 발목 툭 발목 아 짬발 발목 썩거든 뭐질러야 한다 이 DLC 러브이신 분은 다크 웨이브 다크 웨이브 노후 왜 카운터요 망했다 망했어요 꽝 어퍼 원 좌쓸 아 아깝다 한단 좋았는데 렛럿렛렛 저공다이브 무엇 상단이 피 무엇 상단이 피 무엇 나이스 끝났죠 삐 삐 오와 굿바이 엘리자 엘리자 약점도 좀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하셔야죠 하셔야죠 그렇게 그렇게 해야지 공정한 플레이죠 악어의 눈물 속지 않습니다 헐 나이스 슈 돌허친 다음에 어퍼 잘 깔아놨죠 좋았어요 빠밤 중단 샤스카 포스리 안되구요 샤스카 이가 왜 안나가나 하하 뭣 대회 가기전에 레버선을 봐야되나 나이스 에이앙 에이앙 안되구요 뭐죠? 저게 확장이란? 바보 썸머 막으면 맨플라 써야죠 어? 너 뭐하는거 손너린가봐 하 토나옴 매크로야 아무튼 손너림 뭔진 몰라도 아무튼 손너림 아 족갓나요 히옥 아 좀만 더 빨리 판단하지 바보 아니야 다크웨이브 나이스 슈 돌 잘 깔아놨구요 불폭풍이 2타로 데미지를 가져가죠 노! 아니야 썸머를 거기서 쓰시네요 뭐죠? 왜죠? 아니야 잠깐만 잠깐 뭐가 잘못된거 같애 아니야 죽고 엘리자 싫어다 슈 돌 엘리자 상대로 화랑 막 내밀면 안돼요 그렇죠 화랑 뭘 해도 막 내밀면 안돼죠 푸싱 원투 안되고 원 포 쓰리 원 투 촤스건 안나가죠 저것도 못피하는 공찬가 뭐야 ? 어퍼 원 투 따닥 따닥 안되고 맨 어퍼 원 빰 횡신 촤스카 이가 안나가네 아 좋아요 저 점프 EX가 다 씨범 응 그렇죠 다크 웨이브 나이스 슈도 홀 잘 깔아놨다 꿀이야 꿀꿀 아 좋아요 그래 빰 포 쓰리 원 투 안되고 빰 안되네 죄송합니다 아니 잠시만요 아이 그게 아니 DLC 선샤인님 선샤인님 안되고 죽고 죽었죠 밟고 발목 으로 굿바이 와 방금 진짜 위험했죠 EX 승용 나오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면서 발목 썼는데 그걸 보고 못막아요 문제는 그건거에요 현재까지는 흐름이 괜찮네요 음 크 이걸 이기시네 화랑이 마시죠 아니다 아니다 이 악마야 아니야 저런 기술 쓰지 말고 웬풀 들케 웬풀 들케 아닌가 웬풀이 아닌가 다크 웨이브 다크 웨이브 다크 웨이브 다크 웨이브 좀 그만 쓰세요 다크 웨이브 안 돼 안 돼 안 돼 앉자 앉지 않죠 아 슈도 깔리고 있었는데 죽고 슈도를 더 빨리 깔아 써야겠어 헐 카운터 와 달콤해 꼬리야 빰 포 쓰리 원 투 캑터스 안 되고 슈 돌 에이악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정신을 못 차리고 와장창 나이스 에이악으로 메모리 아니요 킹도 하십니다 킹이 주케이신 것 같더라고요 다크 웨이브 아니 왜 축 보정됨 아니 슈 돌 아니요 이러지 마세요 디에시러브님 잠시만요 하하 그게 아니라요 슈 돌 안 되고 짠손 죽고 아 그래요 죽고 새하박님 어서오세요 하단 좌습 안 앉으신 없네요 왜죠 푸시인 카운터 왜 안맞죠 왜죠 아 그래요 아 죽었나 헐 컴보 무엇 아 백대시 못했다 아 가퍼이라님 이신거에요 헐 음 저거 나켓이에요 나켓 횡신으로 피해 피한 다음에 플레이해야 되는데 제가 횡신 플레이를 잘 못해가지고 철권 15년 해도 횡신 플레이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약국 약국 약사 약사의 꿈 점점 멀어져간다 4-3 4-3 아니요 바보야 죽었네요 살았네 아직 아아아아아아악 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군요 그런가요 잘하는 데 배로 유옵소스도 있습니다 샤프 로하 로하 풀광 안되구요 이들라라구요 톡 발목 투 슈 저결한 게 확정이야 에이앙 안되구요 아니야 콤보 시동기 너무 아픈거 맞았나 저공다이브 쩔쩔 슈돌 푸싱 원투원 푸싱 안되구요 샤프 빰 슈돌 아니다 이 악마야 아아 이거 좀 애매한데 EX 승룡 굿바이 흐흐흐흐 쩔았다 원잽 슈돌 헐 저거 판정도 좋다 횡 못잡는다며 누가 횡 잡잖아 어허 총문제로 인해서 콤보를 좀 다른걸 때리구요 샤프 안되고 호 가 확정인가 죄송 뭐 개손해 에 되게 완전 개손해 나이스 슈돌 끝났죠 굿바이 멋잇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헐 2타도 있어 충격 아니 그건 좀 아니잖아 않나 푸싱 카운터 안맞네 왜 안맞는거죠 도대체 끝났죠 굿바이 아니네 에어레이드 3타 발목으로 메모리 네네네 눈이 쌍이님 들어가도록 하세요 새로고침 한번 해보시면 나아질지도 몰라요 음 데스 더 보고 싶죠 아니다 이 악마야 저 하단 보이지도않어 나만 못보나 그런거에요 어퍼 아니네 슈돌 아니에요 아 다크웨이브 다크웨이브 슈 아아 저거 타이밍 오린건데 나이스 어퍼 좋았구요 빰 에어레이드 발목으로 메모리 슈돌 포스리 아니야 이게 왜 카운터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 투풀 안되구요 빠밤 다크웨이브 슈돌 어퍼 느닷없이 푸싱 안되구요 안되는거 잘 알겠다 아니야 왜 이러세요 잠시만요 다크웨이브 어퍼 안되네 방금 어퍼에 모든걸 걸었는데 슬프네요 슈돌 포스리가 확장인거 같아요 아무리 봐도 헐 원짠있는 애들 진짜 싫어요 어 다크웨이브 나이스 카운터 아 카운터인데 아쉽.. 쳐어어어허허허허헓허허헌 헉 헬헬헬헬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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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안닿죠 다크웨이브 죽고! 매크로야나 사망 이런! 아깝다 좀만 더 참을걸 버튼을 못눌러서 하이간에 비쳐있는 이 매크로야 같으니 방금은 손들인거 무엇? 확정인가? 헐 흐흐흐흐 죽고 유어 피니쉬 흐흐흐흐 너무 어렵다 처음 오신분들은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로우 미 플리즈 렐라운드 렐라운드 1 스텝인사이드 아니에요 허허허 딜케어 완전 초개념 no 슈 돌 어퍼 슈 슈 상대도 못 때렸다는게 말이 되요 응 말이 될 수 있..있죠? 저거 보고 못 막으니까 헐 왜? 자체 냈는데? 오른잡기 실패 완전 굳어있다 굳어있어 모르니까 상대를 헐 호밍기 카운터 무엇? 죽고 먼저 공격하면 엘리자한테 털려요 음..그럴수있죠 나이스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이스임 중단 휴돌 안되네 상대 HP 무엇? 푸싱 원 투 풀 빤빵 카운터 전진 호밍기 한 번에 앉아서 루즈샵을 때려줘야돼요 응 그렇죠 못 앉는다는게 문제인거에요 카운터 헐? 이걸 왜 놓쳐 이 바보야? 활은 진짜 바보다 휴..도 헐 당신을 위해 준비했죠? 저쪽에 계신 손님이 준비 보내셨습니다 이거 한 번에 끝날수도 있거든요? 게이지 2칸에 있는 거라 다크웨이브 에어레이드 발목 안되네 에어레이드 3타 모하는거 설치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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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치!!! 후رو아~~~ 에어릴은 삼타로 메모리~! 발목 2로 폼을 못ortal.. 죄송합니다 샤프 좋았구요 하단 풀챈 찍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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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도 못 넘어 무슨 공창각이라는게 아 죽고 에어레이드 넘버원 그건 인정 아유그리 아니다 이 우사나님은 아니다 이 악마야 그거 영어 대본을 익혀야 될까봐요 에어레이드 넘버원은 내가 인정할게요 그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거니까 그건 인정을 하겠는데 헐 원죄 맞췄거든요 아니다 이 여긴 어디즈니마 저거 혹시 막히고 뜨나요 얘도 비슷하구나 샤워랑 상대 한방식이 똑같구나 3따봉 아니다 이 악마들아 뭐하는거 초스카이가 안나갔지 포스리 안되구요 엘리자 통발이요 그게 뭐죠 통발이 뭐죠 메코로야는 그런거 몰라요 대에에백 헐 헐 샤버지를 조팸해야 되는거 각인가요 저걸? 아아 마음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어 노후우 나 왜 원집을 내밀었지 모르니까 그럴수있죠 음 그래요 포 폽스 폽스 어른아파 슈우 마음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어 마음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어 split 아우우우우우우우우를 역전 지금 Fahren 이 맛에 활용하죠 그냥 왼폴 치른거에요 퍼지가드하 Campbell 싸우고 되시길래 중단 헐 직장의 마련님 어서오세요 오늘 약사가 하나요? 글쎄요 안될것 같네요 아무래봐도 죽었죠? 병맵에서 봅시다 여기 말고 음 오늘 약사 가나요? 오늘 푸진 가나요? 푸진은 갈 수 있겠죠? 인사드렸었죠 직장의 마련님? 어서오세요 오늘 파이터로 승단했어요 와 축하드려요 짝짝짝짝짝짝짝 짝짝짝짝 짝짝짝 짝! 또 짝! 또 짝! 아니야... 이탈 앉아야지 바보야 나이스? 뻥발이 왜 저렇게 빨리 나갔지? 느꼈었다고 생각했는데? 음... 알 수 없는 게임 철권 헐? 저거 막히고는 안 뜨나요? 다크웨이브 슈 돌 잘 깔아놨고요 아 웬플로 떠요? 음 그렇군요 또 뭐 뭐 뭐 뭐 이상한거 하실려고 하단 짠발 오케이 엘리자는 자기가 안 뜨는 콤보 시동기가 없어요 그래요?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있잖아요 콤보 시동기 공창각 슈 돌 아 네 오늘 트위치 상태가 좀 안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노우 나이스 아깝다 죄송합니다 좌습? 안되고요 왼 잡 잘 풀고요 에이앙 양 잡기 나이스 웨이브 안되고 안되고 뭔진 몰라도 아무튼 안되는걸로 아 망했다? 헐 저기서 레아 쓸 생각을 하네요? 어? 어음 굉장하시다 헐 왜 좀더 흘리지 않았나 메쿠레아는 바보인가 그런건가 그랬던거다 아니요 아니요 투 투 투 계속 누르는데 연타를 하는데 왜 안풀립요 양 잡기 성공적 성공적 한번더 안되고요 안되고요 왼손 앉아 앉지 않죠 포스 죄송합니다 슈 돌 좋았네요 어른 잡기 어른 잡기 어른 잡기 안되고요 방금 그거 양 잡기 맞으면 죽는 피였어요 이러세요 이러한 어? 방금 왜 맞았지 내가 져야됐던거 같은데 게이지 갖고 3칸 더 차줘 노우 죽고 사망 사망 아 그래요? 음 나이스 슈 돌 뭔지 몰라도 아무튼 제스 좋아요 하단 대박 아니 이건 너무하지 않나? 징징이 안거리려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네 나이스 슈 돌 땡 하단 아니었어요 다크웨이브 에이앙 하단 아니야 저정도는 좀 보고 막으라고 이 바보 매크로야 슈 돌 포스리가 확정인가봐요 아니야 거기서 어느새 기계이직 한간 더 차있었지 왜죠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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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죠 슈 돌 빠밤 푸싱 안되구요 포스리 푸싱 나이스 에어레이드 3타 아 아 제발요 제발요 그냥 뭐그래 이승이 민원이 많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응 집에 지금 사람이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왔지 아 아니구나 발목 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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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얽 아 뭔가 다 된 밥에 매크로야 빠뜨린 느낌 강등 아깝네요 진정 아깝습니까? 진정 아깝었어요? 진짜? 그렇다면 다행이구요 저걸 어떻게 막으시는거지? 나이스 이건 손해 아니다 하단 안보이죠? 송화님 어서오세요 죽나? 아니야 죽진 않을 것 같애 팔로웨이를 얻었습니다 팔로웨이 끄우 그 다음 큐 큐 K.M.CM.M.U.S. 주니언님 팔로가 왔습니다 팔로 땡큐 헐 저건 또 무슨 캐릭이지 얘는 철권 레볼루션에라는 게임에 나왔던 DLC 캐릭터입니다 못된 아이예요 앉아 끝났죠 그바이 코학쌤 제발 제발 하단 투 아니 왜 중단이 걸랑요 밟고 하단 슈돌 푸싱 아니야 이거 봐 딜교 개소네 원 투 원 푸싱 원 투 원 푸싱 안되구요 포스리에 안되네 안되는게 왜이렇게 많어 슈돌 노호 슈돌 슈돌 어퍼 포스리에 에어레이드 2타 아 밟고 안되네 죽었죠 슈슈슈 서럽다 흠 고학쌤 언제 저는 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만 노우 야헤 나이스 엠플라까지 확정 하단 나 뭐했니? 아 괜찮아요 초스카이 맞았으니까 아 맞췄으니까 어퍼 안되네 로하 풀광 어휴 사기 캐릭같은게 아니고 얘는 물론 고열기 녹중에서는 제일 썩었어요 제일 구립니다 제가 상대하는 방식을 몰라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등짝에 A양 앉아 앉지 않죠 푸싱 샤프 안되네 죄송합니다 저 선생님 선생님 DLC러분님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요 미치겠네 잠시만요 아니 우리 좀 더 우리 좀 더 어? 우리 좀 더 놀아보는 것 어때요? 죽고 죽고 고생하셨습니다